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빠,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들었지만 너 끝까지 안 했어. 끝이야. 아빠는 제게 하늘이고 내 인물입니다. 부대한 날 보여주시고 해할게 해주잖아요. 아빠, 아빠. 너 잘해서 예뻐서 했는데 다 맞는데 왜 오래? 제작의? 엄마, 엄마, 아빠. 아빠, 아빠 끝까지 해줘. 가끔씩부터 해줘 가끔씩 가끔씩 어때? 휴가 해요 휴가 난 허브해요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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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터베 내 가을이 나는